복원 지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때 속성이 나타날 때 시스템 보호를 누르는데요. 이때 시스템 보호를 누르면 시스템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보호가 설정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대한 복원 지점을 지금 만듭니다. 만들기를 이렇게 누르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복원 지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깔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데이트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모두 깔렸다면 업데이트 완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다 깔렸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완료. 이렇게 씁니다.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라든지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9월 18일이군요. 그러면 9월 18일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복원 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시간도 금세 만듭니다. 벌써 복원 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 보호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조금 전에 만든 게 다음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 보십시오. 9월 18일 업데이트 완료, 프로그램 완료 이렇게 날짜를 써서 나타냈죠? 물론 이 상태로 가고 싶으면 다음을 눌러서 계속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았으면 나중에 시스템 상에 꼬였을 때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을 복원하는 방식은요. 내 컴퓨터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속성으로 갑니다. 속성에 가서 시스템 보호를 누른 다음에 시스템 복원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